이게 지금 뜨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거 짓지 말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구설수를 조심하라는 거 같아요. 마음에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고 몸으로도 정말 상처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혹시 삼재 아시죠? 아 예. 그렇죠? 삼재 아시죠? 그러면은 2021년도에 삼재인 띠가 있어요. 소띠, 뱀띠, 닭띠인데 이분들 과연 삼재라고 해서 어떻게 삼재를 잘 넘길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오히려 삼재면 좋으면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거 같아요.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요. 그냥 띠만 이렇게 띡 하나만 놓고서 봤을 때 소띠분들은 올해 그래도 좀 이게 제가 나가는 삼재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전보다는 조금 괜찮으실 거예요. 마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좀 뭐 육체적으로나 조금 괜찮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고생이 교생끼리 좀 있다고 하세요. 마음고생도 할 거고 돈 나가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될 때도 있고 건강도 좀 조심하면서 사려야 될 거 같아요.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애써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오케이. 올 한 해를 조금 이렇게 좀 기다리시면서 내년을 위해 도약을 위해서 뻥 터트리기 위해 나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기다리시면서 좀 축적하시면서 좀 틈틈이 자기관리 하시면서 안 아프도록 건강 잃지 않도록 잘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다음에는 뱀띠분들 뱀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선생님 보였을 때 뱀띠란 뱀띠분들은 대부분 이렇더라 하는 게 있나요 혹시? 좀 똑똑해요. 똑똑하고 지혜롭기도 하면서도 속 깊은 친구들을 좀 많이 보기는 했어요.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좀 속 깊은 친구들도 많고 생각하는 부분도 좀 괜찮은 친구들도 많은데 칼 같은 친구들도 있더라고요. 진짜 뱀처럼? 네, 진짜 한 번 딱 자르면 끝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 이 뱀띠분들은 21년도에 조금 똑같이 나가는 삶이잖아요? 네. 어떨까요? 뱀띠분들도 뱀띠분들은 돈이 많이 나가는 거 같아요. 네, 돈이 진짜 많이 나가실 일이 많으신 거 같아요. 그래서 좀 돈 쓰는 거를 조금 더 관리를 특별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사고 안 나게 좀 조심하시고 주변에 이제 또 상처를 받을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. 네. 주변인들에게 좀 상처를 받던지 다른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고 몸으로도 정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닭띠 닭띠는 구설수를 이게 지금 뜨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거 짓지 말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구설수를 조심하라는 거 같아요. 아, 짓지 말라고? 콧 끼고 이렇게 확 울지 말라고. 네, 좀 조금은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말조심을 좀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선생님 보셨을 때 닭띠분들 이렇다라는 게 있나요? 닭띠도 생각보다 영리하시더라고요. 영리하시고 근데 제 주변에 닭띠 친구들도 좀 있기는 한데 정말 정말 다 각기 각기로 다 달라서 그렇죠. 영리하기도 하고 좀 자기 잘난 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자기가 좀 잘랐다 하는 게 조금 있는 성향인 것 같아요. 말하시는 거를 좀 조심하시면 그래도 한 해가 시끄럽진 않게 잘 가실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이 나가는 섬제 D 분을 정리를 해봤는데 결국 개인마다 다 다르다고 하셨잖아요. 이게 왜 다른지 그분의 사주가 있고요. 그분의 성향도 있고 타고난 성격도 있고요. 네.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다르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. 근데 좀 쉽게 얘기하면 혈액형으로 O형은 이렇더라 A형은 이렇더라 이런 것처럼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소띠도 소띠라고 해서 꼭 그렇고 안 그렇고 보다는 소띠로 그냥 덩어리로 하나로 이렇게 봤을 때 풀어지는 내용인 거지 네. 개개인분들마다 태어난 씨도 다르고 월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사주에서도 그렇고 태생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게 다 달라서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. 오케이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Bye. Bye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